이번 중간선거는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졌다는 평입니다. 각자의 정치적 생명이 달린 만큼 두 전현직 대통령들은 사활을 걸고 유세전에 나섰는데요. 유세 막판으로 갈수록 두 전현직 대통령의 분위기에서 온도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마지막 지원 유세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 국정동력 유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백악관으로 복귀한 바이든은 선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초조함을 내비쳤습니다.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를 마친 바이든은 오늘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백악관에 머무르며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마지막 유세에서 인플레이션 등 경제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오늘 플로리다 판비치 투표소에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나타나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대선 출마까지 예고한 트럼프는 공화당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바이든과 트럼프, 두 전현직 대통령 중 한 명은 정치적 치명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